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 이슈체크 오늘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럼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악몽이 된 꿈의 신약. 식약처가 임보사 케이지에 대해서 허가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거센 후폭풍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개발사 코오롱 티슈즈는 물론이고 임보사를 사용한 환자들도 패닉에 빠졌습니다. 관련해서 변호사님과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죠. 변호사님, 결국 코오롱의 거짓말로 밝혀졌어요. 네, 맞습니다. 식약처가 임보사에 대해서 품목허가 취소를 하면서 결국은 이 코오롱이 거짓말을 했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요. 먼저 거짓말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자면 이 식약처는 코오롱 생명과학이 처음에 이 임보사의 허가를 받을 때 제출한 서류가 허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허위로 제출했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핵세포의 주요한 세포를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연골세포라고 했는데 이것이 결국은 허가를 신청할 때와는 달리 신장세포이다라고 먼저 판단을 했고요. 두 번째에는 이 코오롱이 허가 전에 이핵세포에 삽입된 유전자의 개수와 위치에 대한 것이 변동됐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은폐했다. 결국은 조직적인 거짓말을 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코오롱의 입장은 여전히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코오롱은 이와는 다른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국내 허가 과정에서 조작과 은폐는 없었다라는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17년 전에 초기에 개발을 하던 과정에서 품목허가의 제출 자료가 완벽하지는 못한 점은 인정은 하지만 이것이 조직적인 은폐나 아니면 조작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향후의 절차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했고요. 행정소송을 아마 제기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참 문제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투약 환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죠? 네, 맞습니다. 이 임보사를 투약한 환자 한 244명이요. 한 25억 상당의 소송을 지금 현재 제소한 상태입니다. 이 소송에서는 대리인은 처방받은 환자들이 여러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것이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이기 때문에 고의 또 불법행위를 입증을 먼저 해야 됩니다만 이 부분은 좀 한결 수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식약처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허위 자료를 처음에 제출을 했고 또 중요한 정보가 변경됐음을 알았음에도 이것을 은폐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코오롱의 고의라든지 불법성은 인정이 조금 한결 수월하겠지만 이 소송에서의 쟁점은 인과관계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임보사를 투약함으로 인해서 과연 이러한 부작용들이 생긴 것인지 아니면 이것과는 부작용이 그냥 병과 인한 것인지 이러한 것들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이번 소송의 쟁점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투약 환자들뿐만 아니라 또 소액 주주들도 소송에 나서기로 했죠. 네. 이 임보사 사태로 인해서 이러한 코오롱 티슈진의 주가가 상당히 폭락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 소액 주주들이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증권신고서나 투자성혁명서에는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중요한 사항이 허위로 기재됐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는 주장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장하는 쪽에서는 코오롱 생명과학이 주요 세포가 신장세포인 것을 알면서도 얘기를 하지 않았으니까 이것이 결국은 자본시장법 위반이고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는 주장임에 반면에 아마 코오롱 측에서는 과연 이것이 주가가 하락한 것과 이러한 임보사에서의 품목허가 취소가 얼마나 인과관계가 있는지 또 인과관계가 있다더라도 과연 그 금액이 얼마인지 소액 주주별로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무엇보다 투약 환자들은 지금 부작용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부작용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나타나면서 임보사에 대한 불신도 더욱 커져만 가는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영상 먼저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임보사를 처방받은 환자들은 현재 여러 부작용을 호소하고 계시지만 무엇보다도 전 세계 어디에서도 사람에게 투여된 적 없는 미지의 위험 물질이 내 몸에 주입되어 제거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에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오롱의 반복적인 거짓 해명과 식약처의 늑장 대응에 대한 분노까지 겹쳐져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변호사님 만약 환자들이 느끼는 고통이 임보사를 사용한 데 따른 부작용이라고 한다면 식약처도 책임을 피하지는 못하지 않을까요? 이미 식약처에 대한 책임 논의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식약처가 과연 이것을 허가해 주는 것인데 허가해 주는 것에 대한 기관이 왜 이것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했는가 또 이러한 코오롱에서 이러한 약이 뭔가 문제가 있다고 미리 통보를 하기 전에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책임에서 자유롭지는 않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임보사에 대해서 허가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허가를 할 때 최초에는 위원회가 있었는데 이 위원회가 최초에는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만 두 달이 있다가 위원회를 더욱 더 확장을 하면서 허가 결정이 나온 이러한 허가 과정에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라고 하면서 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코오롱이 로비하는 의혹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는 마당이라 식약처가 이미 또 이러한 시민단체들에 의해서 고발당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러한 고발과 관련된 것들도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회사의 존폐가 걱정스러울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현재 코오롱 어떤 상황일까요? 식약처가 품목화과를 취소하면서 이미 한국거래소에서 티슈진과 코오롱 과학에 대해서 지금 현재 거래 정지를 했죠. 그런데 코오롱 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29일부터 다시 거래가 될 때인데 문제는 코오롱 티슈진입니다. 티슈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장적격성 실제 심사 대상 종목으로 지정이 돼서 상장 폐지 위기에까지 놓였고요. 이 위기를 넘어선다 하더라도 문제가 이 코오롱 티슈진은 기술특례 상장이 아니라 외국 기업 상장입니다. 이 외국 기업 상장은 왜 문제가 되냐면 연속 4년 적자이면 상장 폐지의 위기에 놓여요. 그런데 이미 2017년, 2018년 적자였고 올해 1분기에도 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위기를 넘기더라도 상장 폐지의 위기는 또 올 수 있다. 그래서 존폐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일강에서는 변호사님 이번 사태가 10여 년 전 우리나라를 뒤흔들었던 황우석 사태보다 더 심각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번 사태 어디까지 갈까요? 작게는 지금 그룹의 수뇌부부터 크게는 우리나라의 제약과 바이오 산업까지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검찰이 향후에 그룹 수뇌부에 대해서까지 조사에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은 지금 대표이죠. 대표가 2017년에 이미 삶을 했습니다만 그 전에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확률이 지금 이메일을 통해서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퇴직금을 상당히 고액을 받고 퇴직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약과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고 투자자들이 신뢰를 하고 투자하는 것인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미래에 있어서 투자할 수 있는 우리의 제약과 바이오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거기다 호롱이 지금 제품과 기술에 대한 것이 거의 1조 넘게 작년에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계약이 무산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현재 계약한 일본의 회사가 국제 소송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방위적인 소송이 시작될 수 있다. 이러한 것까지 미칠 보입니다. 네, 임보사의 허가 취소와 관련한 후폭풍 최단비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